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기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바로 제 방송에 드디어 어른분들이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제 유튜브 보시면 알겠지만 물론 긴 영상은 조회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지만 쇼츠 같은 경우에는 조회수가 요즘 48시간 조회수가 22만이거든요. 어른분들도 좀 많이 되고 있어요. 형인분과 어른를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20대인 RTC 가시로. 제 방송을 어떻게 유입되신 거세요? 처음에 쇼츠 보다가 이제 메인으로 이제 유튜브 보고 넘어왔어요. 성인들이 보기에는 제 방송이 어떤가요? 그러니까 재미있나요? 아니면 아예 개노잼인가요? 하나 둘 셋! 엄청 재미있어요. 어 근데 저랑 패션이 비슷하시네요? 혹시 기기완을 좀 담고 싶어서 똑같이 하신 건 아니에요? 아니요. 저 이거를 그냥 아예 플라즈마 뽑았을 때부터 이렇게 세팅을 해놨었어요. 실력은 어느 정도 되시는지 물어볼게요. 고가는 기록이 어떻게 되시나요? 분들을 끼면은 기록이 37초. 잘하는 분이네 잠깐만. 노익은요? 1분 54초요. 알겠습니다. 조금 많이 쉬어가지고 손이 안 떨어질 수도 있죠. 카르플 언제부터 하셨는데요? 나왔을 때 전부터요. 중카. 중카 때부터 하셨다고요? 네. 이분은 진짜 카르플 진짜 좋아하시는 분이네. 카트를 혹시 PC카트를 좋아하시나요? PC카트도 제가 한 4살때? 5살때. 그때부터 하셨다고요? 네. 이분은 완전 카트라이더를 좋아하시는 분이네. 사실 김홍준님이 L1이라고만 실력이라고 하셨잖아요. 채팅창에. 네. 그래서 저는 이동관급인 줄 알았거든요. 이동관님. 죄송합니다. 그러면 저 차 그냥 그대로 해도 되죠? 되게 잘하시는 분이라서. 네. 어른과 어른의 대결이다. 밴민이들과 하는 것처럼 대충하지 않는다. 진지하게 하겠다. 진지하게. 근데 이분 나랑 펫도 똑같고. 뭐 다른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비슷한 환경에서 하는 거예요. 오우씨. 근데 이게 또 같이 하다보면 저분이 긴장되실 수가 있어요. 아 이거 내가 이길 것 같은데? 나한테 1대1. 0. 아 잡기 힘드네요. 잼민이랑 너무 달라. 역시 귀환님이네. 우리 잼민이들은 만약에 이렇게 치고 나서 맨날 하는 말이 와이파이가 이상해요. 근데 봐봐. 어른분들에게 바로 인정하시잖아. 두 번째 판은 직접 맵을 한번 골라보세요. 어제 조금 연습했던 걸로 그러면은 아이스펭귄타운이라고 이거. 엄청 아이템 맵이긴 한데 그냥 운하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저 이거 두 번 달려본 것 같은데? 이거 잘하시나봐요? 네. 지금 현재 오거든. 전체 랭킹이요? 아니요. 친구 랭킹. 나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 아이씨. 미는 것 봐봐. 어떻게 달려야 돼 이거? 뭐야 이거 맵을 몰라 내가. 운하랑 완전 다르잖아. 뭐야 어떻게 봐. 차라리 운하를 할 것이지 이 양반이. 턴! 아이씨. 빨리 잠깐만. 뭐야 잠깐만. 드랩 빨리면 X뜸. 드랩 빨리면 X뜸. 너무 금방 끝났는데? 그러니까 좀 많이 떨리신가요? 아니 지금 손 땀이 나가지고. 다 안 찢이는데도 불구하고 저와 대결을 해주시네요. 일단 2대0으로 일단 제가 이겼습니다잉. 혹시 스피드 맵 중에 또 잘 아시는 맵 있나요? 내가 이 맵은 거의 랭커급이다. 잠시 후. 아니야 얘들아. 어른분한테 그러면 안 돼요 얘들아. 니네 바로. 싸대기마저. 이 맵 안 하지 나는. 랭킹전에서 이 맵 좀 나오던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스탑 한번 가야지. 내가 차에서 좀 밀리니까. 스탑 한번 가겠습니다. 일단 2랩에서 스탑할게요. 부스터리가 확실히 짧다 내가. 잘 달려. 잘 달려. 잘 달려. 잘 달려. 잘 달려. 오우씨. 으악! 아이씨. 거리가 너무 멀어. 아 됐다 근데. 아냐 아냐. 안 됐다. 아 이거 지겠는데 이거? 어어? 오우 야 이거 안 보였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부스터 부족하다. 안 돼. 원래 여기서 스탑 하려고 했는데. 내가 이기 전 드랩 빨아서. 못 먹을 뻔했다. 야 야 부스터가 딸린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이씨. 아이 부스터가 딸리네. 기완님 그럼 혹시 해변 한 번. 내가 기완님보다 빠를걸요? 해변? 하하하하하하. 지금까지 봐주신 건가? 아 씨 초반부터 차이가 나네. 이거는 같이 드랩만 빨아서 같이 가면 돼. 오오. 몸싸움. 스탑 한번 한다. 이씨. 이렇게 같이 드랩만 빨아서 가면 돼. 오 내 갔죠? 오. 어 씨. 어. 나 스탑 하려고. 나 병신같이 스톱할려고 내가 어리버리 깠어 스톱하지만 그냥 가자 아주 위험해 아주 위험하다 위험하다 잘 달리시네 나 부스터 못먹었는데 엔병할거 잘달리네 잘달리다 집중한다잉 오 드랩을 안주기위해서 오케오케 이게 됐어 오케오케 나 부스터가 없어 여기서 이거 빨구 앙 아우 아우 아우씨 뭐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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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아주 아주 숨부 아 부스터가 부족해서 내가 스탑을 못하겠네 지금 여기서 했어야 되는데 아 음 내가 이겨 이거 쭉 두발 두발 두발을 하시다니 아 부스터가 너무 짧아 플라즈마 타다가 이겼다니까 아 아 아 아 아 아 미안합니다 나도 박았어요 아 그거 안 막혔으면 이겼는데 그러게요 아 나도 박아가지고 같이 죄송합니다 저한테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 있으신가요? 유튜브랑 트위치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